1. 인천의 종합병원 1. 인천의 종합병원 1. 인천의 종합병원 2. 인천의 종합병원 2. 인천의 종합병원 3. 인천의 종합병원 2. 인천의 종합병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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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종합병원 4. 인천의 종합병원 4. 인천의 종합병원 4. 인천의 종합병원 5. 은천의 종합병원 점점 집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가까워오면서 서서히 분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남녀는 다름 아닌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큰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를 크게 비웃듯이 깔깔대며 큰 소리로 웃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는 엄마 아버지도 아무게도 곧 따라갈 거니까 너무 억울해 말거라. 내년은 죽어야 돼 하면서 소름끼치는 비웃음 소리를 연발하며 마루바닥을 닦던 여동생을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옆에 있던 그 큰 부엌 칼도 오빠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던 것이었고 실제 수사 중에도 집안의 물건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머리채까지 쥐어진 채 끌려갔고 그 뒤로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누워있었고 본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조차 인지를 못했다네요. 아무튼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 당사자와 가족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토박이에 마을에서 인심도 좋게 얻어 원한 살만한 일도 없고 외부인이나 강도에 의한 가능성도 희박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단순 자살미수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당사자의 진술 내용은 정신착란에 의한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정신과 치료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당사자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틈이 날 때마다 내가 그놈의 노루 새끼를 잡아먹는 게 아니었다 다 내 죄다 내가 죄인이다 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사고 당사자의 아버지 이씨는 마을 뒷산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올무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던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침 명절도 다가오고 몸보신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눈치를 살피고 벌초에 사용하려던 나스로 노루의 복부와 목줄을 내려쳐 숨통을 끊고 집으로 가져와 손질을 했답니다. 그 와중에 노루가 홀몸이 아닌 뱃속에 새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은 찝찝하고 역물스럽다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씨는 미신이네 모네 하면서 그 새끼까지 손질해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질하기 전 웅크리고 앉아있던 죽은 노루의 그 모습이 이장이 묘사하던 마루 안에서 괘짐승의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었다던 자기 딸의 모습과 일치하던지 몸서리가 처지고 죄책감을 많이 느꼈답니다. 이후 이씨 집안은 마을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삶의 터전을 등지고 결국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새끼를 품고 억울하게 죽은 노루가 정말 역물이다. 원한을 풀지 못하고 이씨와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문. 내 아르바이트 동료 중에는 어두운 분위기에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금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과묵한 느낌의 아이입니다. 그다지 정이 가는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 아이와 둘이서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이 좀 한가로울 때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눠도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화제가 없었습니다. 취미가 전혀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녀는 스포츠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나는 비디오 게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음악의 취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는 점은 같았지만 좋아하는 책의 종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나는 이과이기 때문에 도킨스나 로렌치의 책을 좋아하지만 그녀는 이체나 사르트를 할까 나에게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서는 우리들의 유일한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자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두가와 람포는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교육하는 좋아해 이렇게 슬슬 분위기가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좋아하니 응, 그럭저럭 나도 좋아하지만 아직 내가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은 없어 나는 한 번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은 적 있어 그래, 들려줘 응, 괜찮지만 귀신 같은 거하고는 상관없고 조금 기분 나쁠지도 몰라 힘술궂은 미소를 띄우며 그녀는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라고 말하면 실례겠지만 중학교 때 그녀는 지독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는 알반과 후였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괴롭힘을 가해오는 아이들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구교사의 지하실 즉, 구교사의 음악실에 뛰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곳이었다는 말에 절도 그런 곳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런 애매한 두려움보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더 컸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서 또 다른 방으로 통하는 듯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진짜로 그런 문이 있었던 거야 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그때 그녀가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모습이 묘하게 무서워서 결코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녀는 흥미가 당겨 그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열쇠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 저편에는 지하로 더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중간 정도까지 내려갔던 계단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아무리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삼아 밀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쫓아온 아이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만둬 나가게 해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열어줘 평소라면 문 건너편에서 육설이나 쌍스러운 말이 날아왔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때는 문 저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문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두터운 문이었기 때문에 맞은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정반대로 어들어들 떨려오고 식은땀이 옆구리를 주르륵 흘러갑니다. 아이들의 괴롭힘이라면 어쨌거나 나중에는 나오게 해준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 무엇인가에 의해 멋대로 다친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문 건너편은 지하실이라고는 해도 반지하였기 때문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저 어둑어둑한 정도였지만 이 방에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아 컴컴한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이 또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동안 쓸데없는 노력을 하다가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의 밑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해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그는 것이다. 안쪽에서 열 수 없을 리는 없다. 밖에서 열지 못한다면 약간 곤란한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지금처럼 만에서 열 수 없다면 그것은 생사와 관련된 일이다. 학교에서 그렇게 위험한 방을 만들어 뒀을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도 의외라고 생각될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한 그녀는 다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손으로 만지며 열쇠를 찾았습니다. 어째서인지 문에는 여기저기 튀어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쇠 같은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발에 무엇인가가 콩하고 맞았습니다. 설마 한순간 무서운 상상을 해버린 그녀였지만 과감히 발 밑을 살피자 그것은 손전등이었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약 이 손전등이 켜진다면 제법 도움이 될 텐데 그녀는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손으로 더듬어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러자 밝은 빛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금속으로 된 문에는 피투성이인 인간의 벗겨진 손톱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줘라는 글자가 피로 문 가득 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녀는 드디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겨우 나는 한껏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췄더니 백골사체라도 찾았다고 말할 줄 알았어? 그랬으면 이 이야기도 훨씬 무서워졌겠지만 그런 건 못 봤어. 직접 겪은 이야기는 무섭다고 해봐야 이 정도야. 그럼 슬슬 다시 일하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뻔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그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온 것일까요? 그러나 그날은 아니 그날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지금까지도 그녀와 다시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 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그녀가 해준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 남아 가끔씩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손톱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이 되면 본가로 올라가곤 하는데요. 개강하기 전 방학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집으로 갔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밤 10시쯤 도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가 온 것을 알아차린 저희 집 강아지가 달려와서 앵기고 한참 동안 반갑다고 달려드는 것을 진정시키고 부모님께도 왔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집에만 오면 못해주셔서 안절부절하십니다. 야참으로 쫄면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더랬죠. 그렇게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안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꾼다는 건 깊게 잠들지 못하는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한 내용일 때도 있고 여러가지 내용의 꿈을 꿀 때도 있고요. 그날 또한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악몽을 꾸면 겪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주위 배경이 제가 다녔던 학교나 아니면 전에 살았던 집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주로 무언가에게 쫓기는 꿈을 꿉니다. 사실 그게 무엇인지 기억난 적은 없지만 꿈에선 굉장히 다급하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데 다리는 물에서 걷는 것처럼 무겁기만 하고 무언가는 미치광이처럼 웃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제가 잡히려고 하는 순간 꿈에서 깹니다. 두 번째 패턴은 마찬가지로 전에 살았던 집이나 시골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살았던 지 적어도 10년이 넘거나 가본 지 몇 년이 넘는 시골을 꿈인지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노라면 이상하게도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생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낫겠군요. 아무튼 오랜만에 보는 장소를 둘러보면서 문을 열게 되면 항상 인형이 하나씩 있습니다. 인형이 사람 모양일 수도 있고 동물 모양일 수도 있는데 문을 열고 방 안에 있는 인형을 쓱 쳐다보노라면 언제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찜찜한 기분에 뒤돌아서 방문을 닫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절 차갑게 노래보고 있는 인형과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몸이 굳어버려서 계속해서 말을 하려는 제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저를 비웃듯 인형은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천천히 제게로 걸어옵니다. 그냥 걸어오는 것도 소름이 끼치는데 제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것은 인형이 눈알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온다는 겁니다.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다가 이 또한 인형이 제게로 닿을 때가 되면 갑자기 경직이 풀리는 느낌이 나면서 꿈에서 깨게 되더군요. 이런 악몽들을 주로 꾸는 편인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의 꿈에 저는 어떤 연구실처럼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보이는 차가운 느낌이 드는 하늘색 바탕의 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실험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분을 카운트하고 그 20분이 지나면 제 온몸이 터져서 죽는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전광판에는 1초 단위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 온몸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 상상이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서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를 보며 멍하니 있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공포에 질려서 몸을 떨고 있던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갔습니다. 전체가 깜깜해져 앞을 볼 수 없는 실험실인데도 제 앞에 있는 그 빌어먹을 전광판은 계속해서 숫자가 내려가더군요. 30초 정도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끔찍한 소리들이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찢어버리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비명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전광판의 숫자도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 꽝 깜깜해진 유리벽에 뭔가가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마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관절은 모조리 뒤틀린 채 온몸을 심하게 삐걱거리는 이상한 것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관절이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히려 아무 반응도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깜깜한 방인데도 그 광경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것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있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전광판을 쳐다보았는데 그 바뀌는 숫자를 보며 꿈에서 깼습니다. 주의가 깜깜했습니다. 멍한 머리로 와 내가 안방에서 있다가 잠들었구나 하고 판단하고 꿈이구나 하고 한숨을 쉬며 식은땀을 닦으려는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아 설마 또 그건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습관이 있는 저로선 그저 이불 안에서 몸을 움직여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이불이 살며시 들춰지는 느낌이 나면서 콱 뭔가가 제 한쪽 손과 발을 잡고 굉장한 한기와 함께 제 손바닥과 발바닥을 두껍고 긴 손톱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맨 정신이었던 저는 너무나 놀라서 계속해서 손톱을 뿌리치려 했지만 좀처럼 놔주지 않는 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손과 발을 찢을 기세로 누르던 감촉과 안기가 순간적으로 없어져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이번에는 그것이 제 얼굴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느끼기 싫은 한없이 차갑고 딱딱한 그 손톱의 감촉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던 그때 순간적으로 반야심경이 생각났습니다. 우스울지도 모르시겠지만 너무나 절박한 그 상황에 기독교 신자인 분들은 주기도문이나 기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불교 신자인 저는 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게 반야심경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중얼중얼 반야심경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한 구절, 한 구절 외워가는데도 얼굴을 잡은 손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을 향해 읊조리고 있을 때 제 목소리가 라디오의 잡음처럼 지지직하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출 때 삐익 찌직삐잉 하는 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힌다고 느꼈을 때 어느 순간 손이 움직여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불을 확 걷어버리고 방 안을 둘러보는데 왼쪽에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어두운 방 안에는 정정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멍하게 앉아있던 저는 식은땀을 닦으며 도저히 이대로는 다시 못잘 것만 같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개가 귀신을 쫓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잘 자고 있는 강아지를 데려다가 품 안에 앉고 주위를 한참이나 둘러보다가 쫓기듯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위에 눌렸었던 경험이 있지만 실제로 무언가가 제 몸에 위해를 가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 몸에 닿았던 그 손톱의 감축이 너무나 생생해서 더 두려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미인도 나는 도쿄에서 고미술 관련 물건을 다루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노라면 가지각색의 불가사의한 현상에 마주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 가장 강렬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은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나기 시에 어느 큰 농가에서 창고 정리를 의뢰받았습니다. 무엇이든 팔아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 훌륭한 창고 속을 친구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띈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오라고 중얼댔습니다. 무엇인가 흥미로운 물건이라도 찾은 것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친구는 일장의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림이 들어있던 상자의 감정서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명 화가 작품인가? 아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상태로 봐서는 애도 중기 작품이야. 어쨌거나 밝은 곳에서 낙관이랑 서명을 조사해보자고. 우리들은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은 눈이 확 띄이는 미인도였습니다. 화풍은 확실히 카노우파였고 선은 두껍고 색은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림 어디에도 서명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명이라지만 이건 훌륭한 그림이야. 빨리 돌아가서 조사해보자. 우리는 의견을 합치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 다음 다른 두억의 잡동산이와 함께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 그림이 초래할 불행은 생각조차 못하고 말이죠. 이나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차 안에서 그림에 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노우파는 애도 화단에서도 보수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의 대상은 대부분 풍경이나 동물, 정물이지요. 그러나 애도 문화의 본류가 사무라이에서 상인들에게로 옮겨감에 따라 그림의 대상도 배우나 미인, 귀신 등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키우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카노우파는 그런 변화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카노우파의 화풍을 따른 화가 중에도 그런 격식을 싫어한 나머지 야인으로 살아간 젊은 화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그림에 작가의 이름이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떠들면서 가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어째서인지 후카가와 부근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놀라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외원에서 고속도로 빠진 거 맞아?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친구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외원에서 고속도로를 나온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5분 정도 사이에 후카가와에 와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우의 홀린 것 같다고 생각하며 차를 가게가 있는 미나모톡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돌아온 우리는 다시 그 미인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는 여자가 한쪽 무릎을 세운 채 단정하지 못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급 유녀인 뜻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비녀가 한 개, 빛이 한 개 있었고 풀린 머리는 윤기가 납니다. 마로든 옷은 세밀한 세로줄 무늬에 나팔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옷을 걸쳐 입고 허리띠를 수수하게 허리에 감고 있는 모습은 여름의 정사를 끝마친 후를 그린 듯 했습니다. 옷자락이 흐트러져 새한 넓적다리가 보입니다. 마치 그 안에 비밀스러운 곳마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옆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입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묘사한 그 세밀함과 나전으로 만든 빛의 침해람, 기모노의 선명함까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기분 나쁜 거리 껴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현듯 불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는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견눈질하고 있는 찢어진 것 같이 길고 세밀한 눈 속 눈동자는 마치 바늘로 찍은 것 같이 작았습니다. 친구 역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 순식간에 그림을 말아서 원래 있던 상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랄까 뭐라고 해야 할까? 기분 나쁜 그림이지?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이쯤 하고 갈까?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친구는 빠르게 자동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가게에 불을 끄고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지만 영종에 있던 얼굴과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슬픈듯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걸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요란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화는 친구의 아내가 건 것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그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에 중태래요. 흐느껴오는 그녀를 달래가며 사정을 들으니 친구는 자동차로 전봇대에 돌진해서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사고가 난 건가요? 그게 후카가와래요. 왜 그런 곳에 간 건지 나는 무심결에 부인의 이야기를 끊어버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쨌든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와주셔도 만나지는 못한데요. 상태가 변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나는 무거운 기분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밤을 새며 걱정했지만 다행히 친구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몹시 바쁜 하루였습니다. 우선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부인에게 위문금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겨우 한 곱이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친구의 일까지 떠맡아 처리하고 한밤중에야 몹시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나 싶어 두리번 떼고 있는데 아래층 가게에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우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초조해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가게 속말 없이 울면서 목이 맨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손님 마지용으로 만든 가게 안에 도코노마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코노마에 걸려있는 것은 그 미인도였습니다. 아내가 상자에서 꺼내 걸어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걸어가 아내의 곁에 가서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흐느껴 울며 내 손을 밀어버리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껴안으며 걸려있는 그림을 내렸습니다. 울부짖고 있던 아내는 내가 그림을 내린 순간 갑자기 축 늘어지며 잠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한 숨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꺼내놓고 우는 것입니다. 딸마저 그것을 알아차려 셋이 함께 잠을 잤지만 아내는 어김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니 아내는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막막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온 날 밤 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의 내가 그간 애지중지어왔던 도저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미인도는 애군이 가득한 물건입니다. 후카가와에 가져가서 태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주변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평소라면 그런 꿈은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친구가 다치고 아내가 입원한 이상 장난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그림을 후카가와에서 소각하고 공양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친구는 완쾌했고 아내의 뇌수술도 안전히 끝나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내가 그 그림을 꺼내놓고 울던 이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그림에는 화가나 여자야 아니 사려 있었던 것일까요? 신비로울 정도로 잘 그려졌던 그 그림이 지금도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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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